어머나, 새해 안 드실래?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겠지? 잘하는 거 같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해? 이 나이에 어떻게 노래를 해? 다른 베비 몬스터, Funny Moments 영화를 왔을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? 오늘은 지금 직접 한 번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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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이거 나잖아 이거 나 이겼죠? 내 심장 이거 내가 그린 거 This is my 그림 어? 어디 있었어? 여기 우리 이것도 있어 대박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버려 네 그러면 딱 팬분들도 가져가야 되니까 다섯 짜만 가져갈게 난 여전 괜찮아 제 방에다가 연습실에도 하고 또 선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겠지?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겠지? 이거 뭐야? 들어갈 수 있어? 여기서 잘게요 타 tre 이교 이거 떠나 아 아 해네 귀여워 뭐 어... 나 굿을 받고 싶은데 나도 갖고싶어 저 이 옷이 있어요 귀여워 갖고싶어요 어때? 이건 갖고싶어 나 이거 이쁘다 저 이거 받고싶어요 나야? 나 빠졌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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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금손이야? 소원 와 제 새끼야 제일 좋은데 이브 전체 긴장 중 긴장 중 긴장 중 긴장 중 긴장 중 긴장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